시민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부산광역시축구협회 360만 부산시민과 함께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축구 선진 국가에서는 축구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축구협회와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축구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대표 A매치경기 부산유치, 전국고교축구대회 부산유치, 축구전연구장 건립, 전지훈련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대표 A매치경기 부산유치는 부산시민이 최고 좋아하고 전국 최고의 관중을 자랑하는 부산시민의 열정이 있습니다. 매경기 5만 명 매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라 많은 국가에서 시청을 할 것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2년 내년 2월경에 하고자 합니다. 사직동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5만 명의 관중과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부산시민과 함께 시장님을 모시고 유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전국고교축구대회를 다시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만 8천 명이 부산을 방문하고 연간 61억 7천만원 플러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통한 지역 유소년 축구 붐업이 될 것이며 그리고 부산 연고 프랜차이즈 선수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56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고교축구대회를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남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에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8만 축구동호인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고교대회를 부산시에서 유치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 축구협회는 기존 축구 인프라를 보수 보완하여 전국대회 유치를 준비하여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유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축구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현재 6대 광역시 중 축구 전용구장이 없는 도시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되어 관리 비용 및 가동률이 너무 비효율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구 산업 성장을 위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축구 전용구장을 만드는 추세는 2만 명 규모로 선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상업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트렌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2023년 아시안컵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애먹던 체육시설을 성공적 운영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지훈련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잘 만들어진 전지훈련장으로 아시아 지역 글로벌 품격 도시로 이미지를 상승,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부산시 제2의 먹거리 시장으로 성장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위치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고 교통 및 직간접시설 등 접근성이 좋은 강서구에 유치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국내 최고의 축구 빌리지 구축으로 국내외 프로 및 아마추어팀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축구산업 컨텐츠를 개발해 부산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산광역시 축구협회는 부산시민과 함께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산축구발전 프로젝트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에 예상하고 있는 월드컵에선 국가대표 경기 부산유치건의 예산은 부산시에서 3억 지원 축구협회 자체자금 1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국대회 부산유치건입니다. 내년 3월 4월경에 유치하는 부산 mbc 대회의 예산은 부산시 지원 4억 차체자금 5천만원과 내년 7월 8월경에 유치하는 부산일보 청룡기대회의 예산은 부산시 지원 7억원 자체자금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전지훈련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는 부산시와 축구협회와 긴밀한 협조와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축구협회는 축구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동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축구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